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천 교육감 나와주셨습니다. 인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아침 일찍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제가 또 우리 도 교육감님을 우리 스튜디오에서 몇 번 뵀다고 저도 이제 막 이제 방송 캠페인 나갈 때 막 뭐 여쭤보기도 하고 하니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친근감이 들고요. 오늘 모자를 안 쓰셔가지고 아주 예술가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게 항상 보이는 라디오인데 이게 또 시사 프로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좀. 다음부터는 저도 양복 입고. 아니요.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편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교육감님께 여쭤볼 사항들이 많아서 그럼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을 했을 텐데요.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만 이루어졌던 교육방식이 코로나 이후에는 뭐 많이 또 달라졌죠. 그만큼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도 이제 더욱더 공고해져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교육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죠. 또 대면 접촉에서 또 비대면 비접촉.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보지 않았던 낯선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올해까지 우리 수업하시는 모든 선생님 컴퓨터를 원격 수업 가능한 노트북으로 교체가 될 것이고요. 모든 선생님이요? 네. 모든 선생님. 아 그래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 인터넷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또 원격 수업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실당 45만 원씩 이미 이고는 학교로 지원이 돼서 학교마다 필요한 웹캠, 마이크, 삼각대 이런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이미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교육가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실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환경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우리 인천 학부모님들 7만여 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했는데요. 조사예요? 그 원격 수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분석해서 문제점이나 또는 보완해야 될 점이 나오는 대로 보완을 해서 좀 더 치밀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가님 최근에 인천시하고 인천시 교육청이 협약식을 갖고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내년부터 기후 생태환경 교육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후 생태환경 교육이라는 게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네. 미래가 없는데 미래 교육이 무슨 소용이냐. 아이고. 누가 그러십니까? 이런 어린 학생의 질문이 있었어요. 굉장히 사실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 10월 말인데도 시베리아 북극해가 결빙이 시작되지 않았다. 전리 없는 일이다.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21세기 중반에는 북극해에 얼음이 없는 여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경고의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전 지구적 재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교육의 대전환이 지금 시점에서 아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의 뉴딜 정책입니까? 뉴딜과도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후 생태환경 교육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다. 이런 긴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그런 생태 시민으로 기르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들이 바로 지구 공동체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 쓰레기 감축 탄소중립학교 또 자원순환학교 기후위기대응 시범실천학교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햇빛 발전소 그리고 학생들의 채식 선택 급식도 확대할 생각이고요. 또 탈석탄 금고 지정에도 이미 우리 교육청이 참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좀 전에 이렇게 질문에 담겨 있듯이 특히 이제 2025년에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지 종료하겠다라고 쓰레기 독립 선언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눈앞에 닥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인천시와 자원순환 업무 협약식을 맺고 쓰레기 감축을 위한 노력 그리고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 쓰레기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의 분위기가 교육청에서까지 쓰레기 매립지 종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2025년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이고 꼭 미래의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천시 교육청의 선제적인 무상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큰 학부모님들께서 큰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교육감님. 무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면서 또 공정한 교육, 정의로운 교육을 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금년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 내년이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해였었는데 내년이. 1분기를 앞당겨서 올해 4, 4분기부터 고1 학생의 수업료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이제 무상교육이 조기 시행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이제 사립을 포함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이뤄냈는데요. 유초, 중고 모든 학생의 무상급식이 이뤄지고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보 또 고등학교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다 무료네요, 지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년에 코로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아이들 급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1학기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2학기에도 10만 원 상당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고 또 소상공인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무상교육을 넘어서 최소한의 기본학습을 보장하는 초중고 기본학습 보장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학습 보장금은 뭐예요, 교육감님?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무상교육, 또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완성한 것이 저는 이 코로나 극복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나 학습격차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무상교육을 넘어서서 기본학습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학습 보장 정책. 그 속에서 기본학습 보장 지원금이죠. 이것이 이제 학습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학습을 보장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비 지원 1인당 4만 5천 원씩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 한 가구당 55만 원씩 1,050 가구 또 인터넷 통신비 지원 1만 1천 가구 또 특성화하고 자격증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학교당 450만 원씩 29개 교회 전액 지원 또 남부나 강화도서 지역의 통폐합 학교 학생들에게 통학비나 생활비를 1인당 2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런 지원금들을 기본학습 보장금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계의 기본소득입니까? 어쨌든 기본소득이든 기본학습 보장금이든 느낌이죠. 모두가 다 교육만큼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출발선상의 어떤 기회의 공정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도 우리가 생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모두가 똑같은 공통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님, 학교에서 운영되던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가 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교육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뿐만 아니라 방역과 돌봄 그리고 심리방역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정말 막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과 협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 학교 등에서 각각 따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충첩과 비효율이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는 통합적으로 재시스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지역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내실이 있는 돌봄교실 또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하죠. 그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법안 논의에서 충분히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사들의 고충도 있고 또 돌봄 담당자들의 고용 안정과 최후 개선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9월에 개원을 목표로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설립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이버 진로교육원은 어떤 교육원입니까? 사실 지금 진로교육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진로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진로교육원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앞에 사이버가 그래서 붙은 건가요? 그래서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23억을 투입해서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사이버 진로체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 진로체험 공간에서 다양한 역할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저희가 MOU를 맺었는데요. 거기에서 개발한 실감형 콘텐츠 활용 진로 체험도 접목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꿈도 계속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 과학자였다가 대통령이었다가 또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이럴 때 이력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아이들은 10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이 너는 왜 꿈이 없냐 그러면서 강요를 많이 하는데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 이력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이버 진로교육원에서 진로 AI 이력관리가 가능할 것이고요. AI 활용해서 초중고 연계 진로검사도 받을 수 있고 또 진로활동 분석 결과도 제공할 예정이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별 맞춤형 진로 직업 진학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AI 채통봇을 활용해서 맞춤형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기대하실 텐데요. 내년 9월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성훈 교육관님 이건 진짜 팩트인데요. 제 가장 친한 작곡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어제였습니다. 어제. 어제 그 형님 자제분들이 있는데 애기들의 진로를 4주로 결정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생일이 언제고 이런 걸 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나.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계속 우리 교육관님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쉽네요. 어떻게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가을이 한창인데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면 모든 게 변하지 않았는데 계절은 또 속절없이 바뀌면서 또 아름다운 그런 단풍이 보이는데요. 지금쯤 학교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늦은 가을 운동회나 또 학예회, 축제 이런 것들이 한창 진행됐을 그런 시절입니다. 또 김밥 사가지고 가을 소풍을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겠어요. 비록 예년과 같은 가을은 아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가끔은 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고 조금이라도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월의 끝자락이면 우리가 매년 들리는 시즌송이 있습니다. 행복하기가 막혀 있고. 우리 또 인천 출신의 가수시죠. 가수 이용님의 잊혀진 계절인데요. 지금이 예전과는 다른 가을이지만 음악만큼은 이전처럼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TVN 경인교통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데 신청곡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성훈 교육감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2월의 마지막 밤을.